큰 박수로 맞은 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청주 상당 서안부지회 우리 강사님들 보고장부 시연하기 전에 간단하게 엉풀이 망풀이 그래서 오늘 요즘에 보면 어르신들이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계신 분들이 많아서 자존감 박수를 준비해봤어요. 자존감 박수 우리 다같이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1단계 보시면 아시겠죠? 같이 한번 쳐볼게요. 나는 대강 청당 좋다 2단계 시작 나는 대강 정말 좋다 3단계 아직 얘기 안했어요. 3단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는 내가 정말 좋다 4단계 4단계 시작 나는 내가 정말 좋다 역시 역시 잘하세요 이번에는 두 분이 마주보고 한번 눈을 마주쳐보세요 두 분이 마주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두 분이 마주보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나는 네가 정말 좋다 나는 네가 정말 좋다 나는 네가 정말 좋다 그래서 나는 내 손뼉 치시면 옆사람으로 같이 치시는 거예요 하나 일하고 해도 되지? 일하고 해도 되지? 일하고 해도 되지? 준비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하나 셋 둘 셋 회의 글쎄 여기서 일으시면 되십시오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단계 시작 하나 셋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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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Finanz 이혁란ブ 강사님 틀리셨습니다 됐어요 일하만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네가 짝짝짝짝! 3단계! 다시 준비! 시작! 나는 네가 정말 좋다! 정말 좋다! 뭐 보세요? 지금 기회한 내민들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학철과 기회를 마주칭 소송입니다. 나는 네가 정말 좋다! 나는 네가 짝짝짝! 정말 마주칭짱! 이렇게 하십시오? 3단계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번에는 4단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숙벽 8번 치시고 짝꿍하고 8번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이제 요거는 경로장에서 수업하실 때는 짝꿍끼리 이렇게 하셔도 되고 동그랗게 앉아서 계실 때는 옆으로 치시면 되요. 동그랗게 앉아서도 이렇게 하시면 어르신들이 재미있어 하시고 바로 분위기가 좋아져요. 자 어머 벌써 넘겨놨어. 인간사물놀이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인간사물놀이 북 북은 구름을 의미하는 소리래요. 북소리는 그래서 북소리는 두둥두둥 두둥 두두둥이에요. 한번 같이 해보실게요. 시작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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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둥 벌써 아시고 주먹박수 치시네요. 주먹박수를 치시면서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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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되요. 큰 소리를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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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겠어요. 이번에는 장부소리. 장부소리는 장덕대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그런 소리를 의미한다 하네요. 그래서 퐁다리닥 닦다 퐁당딦Dck 손벽을 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펭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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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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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훨씬 더 흔들리나요? 머리도 흔들면서 쉴 쉴 시작 띵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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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에요 징은 바람소리를 의미를 한대요 징은, 그래서 그냥 징이 아니라 징이에요. 징. 징 소리를 낼 때는 우리 허리에 핸들 하나씩 다 있으시죠? 핸들을 오늘 제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좀 잡아주세요. 징은, 허리에 잡으시고. 표정, 표정은. 트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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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자기 잘하겠나. 이따가 씻겨봐, 이따가. 뱃살. 뱃살 빠진거같애 그래서 침을 나눠드리는거에요 침 허리에 살이 조금 있으시고 항상 좀 적극적이신 분들은 꼭 침을 시키시면 그래서 요거 같이 넘겨주세요 고맙습니다